유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찬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원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위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의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오,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부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오, 증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그은는 것이 금을 그은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초를 그은는 것이 은을 그은는 것보다 더욱 나은이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동이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이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훗나니, 여호와를 흐이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밀어난 자에게는 그 밀어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호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타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오, 공의로운 길에서 흐들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왁께 있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옵을 나누어 흐드리라. 도가니는 그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완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밀어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밀어난 일을 행하는 밀어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학으로 수원을 갚으면 학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그이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왁께 미움을 받느니라. 밀어난 자는 무지하군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혁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밀어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밀어난 자의 아비는 낙이 흡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밀어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밀어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중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승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밀어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니라.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밀어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조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밀어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밀어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한전함을 흔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밀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허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그으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밀어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밀어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디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보를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그녀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굽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초를 지키는 자는 복을 흩느니라. 거짓 증인은 보를 면하지 못할 것이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밀어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루지즘 같고, 그의 은택은 부류의 이슬 같으니라. 밀어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괴로서 말미압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들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후운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기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호우드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호우드리라. 아비를 꾸박하고 허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증인을 호흡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그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흡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루지즘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부맹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촉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포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볼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압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뿌리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뿌리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흡시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비야, 공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 아멘